더 간절하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? 넌 어떻게 그렇게 웃어? 유열이 처음 DJ한 날? 많이 파세요! 1994년 10월 1일 현우야 안녕 너를 마지막으로 봤을 땐 추워서 코끝이 빨갰는데 사실 연락 없는 네가 슬프다 그때 나는 기다렸는데 미수야 어떻게 지냈어? 여기 잠깐만 있어 내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들어오면 안 돼? 입시건 사랑이건 나에게만 기회가 더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어디야? 그냥 나 좀 믿었으면 안 돼? 우리 제발 멀쩡하게 좀 살자! 사실 난 지금 아주 많이 후진 상태야 좋은 일 생기면 다시 연락하자 그때 돌아가고 싶었어 아주 많이 불러줬음 하는 일은 있어요? 기적 참 별거 아니야 그치? 아무리 el